오잇 오잇 절힘 다리 절힘 음 아이 또 저거야 보스 그 자즈놈 참호 참지마요 참지마요 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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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퍼컷을 맞고 머리가 날아간다. 바블린. 어? 고피피. 고픽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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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픽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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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해 뭐하냐고 죽여 죽거든 아 뭐해 out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맞아요. 이런. 참호. 참호. 아이언 클레드 군 참으세요. 고통받으리라. 진짜 받음. 그래도 고통 지우는 게 낫겠지. 고민된다. 파혈 먹고 그냥 파혈 고통하는 게 더 센. 뒤쪽이다. 필 멸자야. 아니나 다를까 무니뿐요. 아니요. 홀드. 홀드. 왜 이렇게 많아. 안턴신은 센에고. 근데 다들 안턴신. 오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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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감각 조바. 왜 안줌? 고소하겠습니다 펜촉 도자기 펜촉 약하군 내가 아 뚱땡이만 아니야 포도 아이씨 큰일할뻔했네 어우 뚱땡이 와 유골 미쳤다 엘리트 다죽이러감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설립이 왔음 소금 뿌리면 되는데 자 쓰레기죠 아니 개쎄네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사격은 좀 가기전에 손을 뜨는 팔책 아 아 아 아 아 아 돈만 쓸데없이 많은거 봐 안겜 무정 무정 해설 열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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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핸섬 뭐? 마리도둑이야 아니 타락도둑이야 타락 못하게 막는거면 죽은거 아닌가? 아이언 크레드의 타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결코 타락하지 않게 된 아이언 크레드 중요한 것은 바리케이드 사모였다는 교훈 사노원 강화 외함? 아 근데 이거 룬피도 괜찮아 보이는데 강화는 줘봐자 괜찮아 보이는걸 집지 말고 좋아보이는걸 집어야지 땜 제제 리디 아이언 크레드의 타락이 아이언 크레드의 타락은 저니론 죽은 Bash 아이언 크레드의 타락이 어둠이 어둠맛 제가 어지러움 넣어주면 소금 뿌릴 수 있잖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슬다스 하면 생각나시는 분인데 애정을 보여주세요 사랑한다 슬다스 한마디만 해주세요 싫어 번등 쓰레기 게임 망고 무장해제 계속 나와 네 무장은 소용없다 아 고통 어떠지 아 아 타격 지울까 타격은 기사회생으로 안 지워지는데 파열 나오면 또 고통은 떡상하잖아 또 고통 주식 여기서 패널티만 있는 카드와 기본 카드 지우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그냥 그저 같긴 페널티만 있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화열 나올 수 있잖아 화열 화열 30 전에 저거 했다가 소금이 막 터쳐서 포식 못한 적 있지 않나 피를 150 넘게 깎았는데 아직 500 남았네 5 메모리한테 무장해서 쓰는 아이언 클레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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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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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8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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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5 5 5 5 5 5 6 5 6 6 6 6 6 6 6 6 6 7 7 8 9 6 7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분노를 지우는 게 나아보이는데 왜 타격을 지웠지? 근데 분노 지우는 것보다 타격 지우는 게 아니 타격 지우는 게 낫겠는데 전송! 성급함 두 개 없었습니다. 이건 쉬웠다. 확실히 돈도 벌어가네. 아 무감각 있으면 깬 건데 무감각이 없네. 라고 하면 이제 상점이 좀 눈치채고 갖고 오겠지? 아 어디 무감각 없나. 아 어디 무감각 없나. 이 이 이 이. 쓰레기 게임. 역시 고통을 남기고 타격을 지웠어야 했어. 고통님. 하중요. 주술사는. 칼을 소환하니까. 같이 책을 소환해야죠. 이게 무슨 소리니. 더 오케이 김 이거.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. 나는 고양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. 우리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. 저는 고양이가 이 정도면이 찰eln père 등장해.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할 것 같아. 끼야아악 피도 못채우는데 돌겠네 영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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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영 영 영 영 영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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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막 감각이 살아있네 뭔데 이거 무장해서 별거 무감각 주세요 아 쓰레기 가네 진짜 아이 장난하나 유마이크 핵 서비스 종료 닛 결제 아니 뭐 있다구요 게임이야 개 엇가네 개 엇가네 개 엇가네 개 엇가네 개 엇가네 개 엇가네 나는 그 따뜻하게 내 말 쓰네 코멘트한테 아스파탄에 바람물질로 갠다고 설레발들 쳤었는데 몸무게 60kg 기준 355mm 0-100씩 내일 12캔 먹으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 조금씩만 먹어야겠네 어? 집에 있는 제로팝시에 다 갖다 버려야겠네 생체 필터를 거친 다음엔 아니 과염 장병도나 나오라고 하아아아 짜증나 도그라이크 게임 진짜 아트에 아트에 난 2 눌렀다 사망 아 무감각 왜 안좋어 왔다 영수증 길다 영수증 왜 이르 길어 3681 수집가 사서 배부르네요 1더1 모버킬 콤보 할거 다했네 할거 다했네 비행기 없었으면 큰일났다 얘기굿 아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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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으면 생활 kum bb 인정 된 promises 감사합니다.